유지아 나 좋은 걸 날 보는 눈엔 간지럼 소음 따뜻한 느낌 안녕하세요. 혜진입니다. 네 베트남 미너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바로 저의 첫 팬미팅 소식입니다 드디어 7월 27일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저의 첫 팬미팅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빨리 빨리 만나요 안녕